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총선 공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잖아요. 쿡 찍어가지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때 나경원을 쿡 찍어서 낙선시키지 않습니까. 지상욱을 쿡 찍어서 낙선시키지 않습니까. 민경욱을 쿡 찍어서 낙선시키지 않습니까. 황교안을 쿡 찍어서 낙선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범죄집단이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억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한자리 해보겠다 이러면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도저히 저 양반은 당선이 안 될 거다. 왜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당선되냐 이야기죠.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어떻게 선 겁니까. 그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그걸 보고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대통령실이고 윤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언론계의 상황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쿡 찍어서 여러분들 낙선시킬 수 있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막으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 가지고 투표지를 위조하지 못하도록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범. 제 양반들은 공범인 모양이다 서로가.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끌어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씨가 우선은 선전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선거비를 여러분들 유용한 문제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들 분석 결과 경기도지사선거에 수원 8달구에서 일어난 사전특표 조작 분석 결과는 제야 전문가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덕표 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다음에 차익값이 여러분들 10% 8% 5% 3% 1% 0. 몇 프로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사의 덕표 수를 이동시키는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는 덕표수 정감작업 덕표수 조작작업을 시행한 결과를 보게 되면 수원 8달구에서는 표를 모두 다 훔치는 쪽은 김동영 더블당 후보고 표를 빼앗기는 쪽은 김은혜 국민의힘 황순식 정의당 강용석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아주 표시가 나지 않게 5%를 훔치고 황순식 함께는 30%를 훔치고 강용석 함께는 무려 49개의 선거구 전부에서 50%를 훔칩니다. 선거구마다. 그러니까 수원 8달구 같은 데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225표 가운데 50%인 절반인 113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거를 김동영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밑보인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로 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선관위일을 끊임없이 뭡니까? 힘들게 했던 후보들을 조직적으로 낙선시키는 여러분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선관위 관련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싹을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식자층들은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똥을 밟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시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부분의 이런 국회의원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번에 협상팀에서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끝까지 뭡니까? 관철 안 시킨 겁니다. 협상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 좋으라고 내가 몹을 내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안께 이런 떡이 생기냐? 그러니까 폼만 잡고 선관위 쪽에 다 봐준 겁니다. 그럼 선관위자 성의를 보이겠죠. 이번에 이런 팀에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은 또 특별하게 우리가 좀 조작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선관위에 찍히면 나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으니까 선관이 찍힐 일도 없으니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런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찍히면 그냥 골로 가니까 강용석은 여러분들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다시는 선출직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강용석이 너는 죽었다. 너는 죽어도 프랑스나 영국을 가서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우리가 만들어주거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주거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국민들은 노예야 노예. 가재 개의 부모가 뭘 알겠냐. 선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구리 투표 파문이 대선에 발생했을 때 저 친구 떠들떠버려 그렇게 여러분들 과천 방문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방문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머리 뒤통수에 대고 뭡니까 선관위 지원이 외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선관이 노예국가입니다. 이 이름들 대한민국은 이름들 조선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선관이 노예국가의 이름들 뭐죠 노예들인 겁니다. 노예들. 그걸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항해하지 않고 그게 격분하지 않고 그걸 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한동훈이 다 이름덜 앞에서 이렇게 폼 잡지 마는데 다 노예들인 겁니다. 다 눈치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겁니다. 강용석이 50%를 뺏긴 겁니다. 모든 선국에서 50%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은 노예국가가 된 겁니다. 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유일하게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인 겁니다. 왜 마지막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은 뭡니까 그냥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개나 이름 열심히 키우는 뭐예요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국민 함께 여러분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대놓은 놈들은 절대로 공직선거에 당선될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겠다 이 선언이 뭡니까 바로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제 못됩니다. 이제는 선관위에 대들었던 사람들은 황교안 씨는 사람 절대 국회의원 될 수가 없죠. 그냥 맹렬하게 여러분들 특수 특별관리지역으로 여러분들 해가지고 다 낙선시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조전혁이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 당해서도 조전혁 후보와 서울교육감출만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조전혁 씨가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전혀 선관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러면 떨어졌습니다. 김원회 제가 부실해서 떨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선관위 만세 선관위 만세 이러지 않습니까 김원회 떨어지자마자 이런 표정이 어땠습니까 선관위 만세 선관위 만세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학 박사를 한 이름 조전혁 씨가 낙선하니까 그냥 선관위 만세 선관위 만세 그렇지 않습니까 종로구에서 조전혁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60%를 도덕질 당한 겁니다. 노원구에서는 50% 종로구에서는 60% 어마어마한 거죠. 100장당 60장을 몸에 조연히 함께 뺏긴 겁니다. 2018년에는 박선영이 종로구의 40% 뺏겼고 7년 동안 아무것도 개선이 된 게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60%를 여러분들 표를 훔쳐 가더라도 미국의 위스칸신대학에는 경제학 박사 출신이 전혀 뭡니까 걷고 나서 가지고 뭐죠 절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선관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변명 하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들 조선 사람이지만 진짜 조선 사람들 대단합니다. 진짜 조선인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 만세 하셨는데 선관위 만세보다 조선 만세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찍어서 그냥 찍어내리면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이런데 100장당 60장을 도덕질 당하는데 어떻게 당선될 겁니까 그렇게 60장을 도덕질 당해도 절대 뭡니까 아유 선관위 만세 우리 선관위 만세 하는데 이런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관위 다음에 조금 봐주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릅니다. 선거가 개판인 겁니다. 그냥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로구 종로구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초구 서초구에는 여러분들 조전역 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작값을 너무 많이 올리면 또 표가 나니까 30% 정도 했는데 동작구에도 40%.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 대통령 지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직선거거든요. 그렇게 부정선거 세력들은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선관위 내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민주노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민원후보들은 대부분 뭐죠 이렇게 덕을 보거든요. 여기 2022년도 조작값 종로구 60% 노원구 50% 광진구 45% 2018년 조작값 종로구 40% 노원구 35% 광진구 35% 대통령이 바뀌어도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여러분들 미리 기획됐기 때문에 조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첫 선거에서 이렇게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제는 이미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담은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2024년 총선을 무자비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은 윤 대통령을 그냥 윤 핫바지 정도로 보는 겁니다. 윤 바지 사장. 대통령은 당신이지만 우리가 실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그림자고 우리는 진짜 주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력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 방송 보는 사람 다 노예입니다. 노예. 이거에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 부르면 땡이다. 배가 고파지겠죠 이제 앞으로. 아무도 문제 관심 안 가지는 겁니다.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밟으면 안 되지. 공박사는 열심히 똥 밟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박사는 열심히 똥 밟고 우리는 뭡니까 레드카피에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냥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결국 선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100표 받고 인격증이 50표 받으면 홍길동이 50표 자로 이기는 겁니다. 그 숫자를 누가 만듭니까?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숫자가 왜 덜통이 안 나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또 투입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투표 개표소에 오는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사박오일송한 지역 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던 투표지 속에 다 위조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투표지를 개함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돌려 가지고 수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면 수개표가 여러분들 조작된 투표지가 섞여 있는 그 투표지를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수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들에게 신원 확인이 끝난 다음에 교부대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국민의힘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이 그냥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딱 낙선시킬 수 있지만 또 누구를 쿡 찍어서 이러면 당선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고 누구는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더블당하고 해비례가 결정하겠죠. 누구를 쿡 찍어서 당선시켜줘야 할지. 그러니까 그냥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선관위 합동사업장에 한 몇백 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질 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도 대통령만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신문들도 다 뭡니까 이걸 덮었으니까. 국민들도 뭡니까 공박사나 똥 밟지만 우리는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공박사나 계속 똥 밟아라야 하겠죠. 확실히 당선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창원 성산구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 조작값 25% 적용해서 표를 훔친 다음에 후보 단일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당에게 60% 주고 훔친 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40%을 준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웅담동 마이너스 8.8 정의당하고 더불당이 훔친 것을 합치게 되면 플러스 8.5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훔친 만큼 더해 준 겁니다. 통합당 마이너스 10.6 정의당하고 더불당이 훔친 것을 합치게 되면 10.5입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이란 것은 그야말로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큼 다 숫자를 이러면서 득표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통합당 후보에게서 100표를 훔친 다음에 정의당에게 60%를 주고 더불당에게 40%를 주는 것을 다 전산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통합당 강기훈에게서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로 나누어서 정의당 60% 여영국 후보 더불당 이흥석 후보 40%로 나누어 가진 아주 특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결과를 거의 완벽할 정도로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각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값을 얼마를 입력하냐에 따라 가지고 당선자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당선자를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모두 다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100표 훔쳐 가지고 60표는 정의당 주고 더불당은 40% 주게 되면 후보 단위라 되지 않았지만 불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에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제조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강되지 않도록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항복을 해버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에 다 만들어가 3,508개를 만들어서 다 여러분들 뭐죠 온라인상으로 전송해 주면 그 온라인상으로 딱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강서인쇄소에서 100장 1,000장 그 다음에 뭡니까 물래동인쇄소에서 5,000장 이런 식으로 뭡니까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개수만큼 다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물론이고 용서 자체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부적이 세상에다 모습을 드렸는데 전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김기현 씨 대선후보 여러분들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권영세 씨 오선위원인 정진석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국가를 여러분들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국민들을 완벽하게 머져 참 정권이 박탈당한 노예상토로 밀어넣는 이런 무지막지한 반역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해가지고 투표지에 정본을 입증하는 것을 포기한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이번에 협상팀에 누가 이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인간들이 그냥 반역을 한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엔게디 티얼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보면서 너무 길게 적으셔가지고 엔게디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티얼스까지는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쿡 찍어서 보면 조작 다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두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윤 핫바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거 결과입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불필요한 데는 다 조작 안 했습니다. 필요한 데만 딱 잘라서 이름들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조작 안 하는데 전주 완산골 0% 창령군수 0% 구미 4선거 0% 창령 1선거 0% 필요한 건 필요하지 않는 데는 다 조작 안 합니다. 필요한 데만 딱 잘라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 김기현 후보의 여러분들 지역구에 완전히 김기현이를 그냥 물로 먹여버리는 울산 남구나 울산 남구청 기초의원 선거의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100표 가운데 15장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 낙선시키고 더블당 이름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을 완전히 합바지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울산의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뭡니까 기초의원 선거를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울산 광역시 교육감은 뭡니까 그냥 좌파 교육감 후보를 35%나 도덕질해 여러분들 뭡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립니다. 울산 광역시의 35% 1만 7,562표를 훔친 겁니다. 1만 7,562표를 훔친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지도자들의 그 비급함과 지도자들의 그 안일함과 지도자들의 그 비양심적인 것과 지도자들의 불법성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가라앉는 겁니다. 국힘당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악과 타협하고 악과 여러분들은 뭡니까 손을 잡은 겁니다.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의 조작규모와 빼앗긴 득표수는 선거구의 평균값 기준은 총투표자 수 24만 8,342표에 7.07%가 득표수 증감 대상이 됐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 10만 5,480표에 24.78%가 득표수 증감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다 계산해낸 겁니다.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여러분들 한 6개월이 안 됐는데 1년 6개월이 아니죠 한 1년이 안 됐는데 그때 선거된 여러분들 선거에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에 35%까지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와 콕 찔러서 당선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켜줘야겠다. 콕 찍어서 당선시켜주는 겁니다. 김기현이 완전히 물을 먹여야겠다. 울산 남구의 나이 뭡니까 콕 찍어서 뭡니까 더블당 기초위원 선거에서 여러분 기초위원을 만들어준 겁니다. 좌익들은 잔인하고 좌익들은 진짜 비양심적이고 우익들은 여러분들 비급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너무나 물렁물렁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저가 볼 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쿵킴의 협상은 누구였는지 좀 알아가지고 알려주시죠. 조사 좀 해보게. 선거를 고칠 생각 안 하니까 이 김기현 씨 지역구 울산 남구월의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보궐선거에서는 15% 조작했고 울산교육감 남구에서는 35% 조작했고 2022년 지방선거는 첫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5% 조작했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15% 조작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남구월에서 김기현 씨가 20% 표를 빼앗겼습니다. 2018년은 20% 조작했고 이렇게 선거가 다 조작해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이런 팔을 걷어붙이고 너무나 나라가 부패한 겁니다. 썩어도 너무 썩은 것 같아요. 의인이 진짜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다 뭐죠. 한 자리 더 차지하고 자기한테 불편함이나 피해가 오지 않을까만 여러분들 비실비실할 뿐이고 허우대는 다 멀쩡한데 정진석이나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나 이러면 허우대가 다 얼마나 근사하게 생겼습니까. 다 뭐죠. 이렇게 비겁하게 나라를 팔아먹기는 것을 침묵하거나 그냥 무대응하거나 그냥 은폐하는 데 대의를 들어간 겁니다. 이 선거가 9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9번. 그중에 일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선거를 어디까지 도덕질하는 거 아니까 제법 굵직굵직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의원 구의회 의원도 조작하고 광역시의회 의원도 조작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왼쪽은 화성시 1선거 경기도 의회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10%를 조작한 거죠. 오른쪽은 의정부 4선거고 경기도 의회 조작값 5%입니다. 그냥 꼴 이런 대로 하는 겁니다. 20% 조작하고 싶으면 20% 하고 30% 조작하고 싶으면 30% 하고 10% 조작하고 싶으면 10% 하고 5% 조작하고 싶으면 5% 조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선거가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밖에 야 그냥 예산 몇백 없어서 하지 말고 그냥 선관이 다 해체하고 한 10명이 남아가면 뭡니까 컴퓨터 돌려가지고 그냥 1번은 홍길동 2번은 인격증 2번은 한수산 이렇게 발표하면 되죠. 북한 그렇게 하대요. 그냥 다 발표해요. 만수대는 무슨 지방의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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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018년도에 서울시의회 지역구 서울시 광역의회에서 여러분 10석에서 한 100석 이상을 뭡니까 더블당이 차지한 공박사 공박사 아니 그런 거 자꾸 이야기 아침부터 열반데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어요. 내가 이야기를 해야 일단 모든 변화의 시발점은 사실을 규명하는 거니까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규명하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음에 뭐 아파트 여러분들 뭐죠 관리소장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다 모바일 투표하다면 다 조작이 되겠죠. 그럼 그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누구를 하겠습니까 친한 사람을 심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라 전체가 완전히 요절 나는 겁니다. 그래 좌익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력적인 방법은 이번에 국민의 힘이 선관위의 집요함 때문에 이런 포기했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문제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관철시키게 되면 그러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났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범죄의 중심에는 위조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매수만큼 만들어서 사전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조투표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껏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해가지고 위조투표지가 아니고 정본투표지입니다. 그걸 입증하는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복원시켜야 한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200석 이상을 더블당 이름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뭐죠 관철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이유인 겁니다. 남자가 역사의 큰 맥락에서 자기의 역사적 소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고생시키지도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손에 피 묻히질 생각만 여러분들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정치검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복잡한 어려운 게 하나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특수 조작하는 거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의 투입인데 1번이 가능한 것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의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가능한 거죠. 방송을 여러분들 처음 할 때 뵈가지고 상당히 이제 제가 힘이 지구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열심히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력관리를 잘해야 몇 시간씩 방송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3시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시간도 지금 이제 한 2시간 정도 방송했는데 2시간 동안 방송했으면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가지고 말을 주고받는 것 아니고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정도 말을 계속하면서 방송하기가 스테미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새해 첫날에 여러분 조금 유쾌한 일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뭐 여기서 심각한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총선지 한 100일 남았습니다. 4월 10일이니까 거의 딱 100일이 남았네요. 뭐 이제 오늘 뉴데일리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일면을 더 제가 보고 톱뉴스가 한동훈 씨가 나와가지고 국민 비판을 경청하겠다. 그래서 내가 야 국민 비판 경청하면 선거부정 문제 좀 해결해 주라. 선거부정 문제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관철하는 걸 못하냐. 어이 한동훈이 내 다른 거는 당신들에게 바라지 않고 당신들이 내한테 돈 보태달라 이런 이야기 내가 안 하지 않냐. 제발 위조투표지 못 만들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투표용지 찍는 거 그거 좀 관철해달라. 아니 당신 말로 국민 비판 경청하겠다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한동훈 신년사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의 힘부터 변하겠습니다. 아니 몸을 사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그거 좀 해라.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에 들어가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관철시키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냥 즉시 한동훈 바들이 뭡니까 전국 방방곡에서 뭡니까 그냥 줄을 설 겁니다. 한동훈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서울대 출신이니까 한동훈이가 촌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출신이니까 못할 거예요. 계산할 거거든요. 머리가 빠르니까 머리가 빠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실상을 모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계산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국민 비판 경청하겠습니다. 몸사리지 않고 국민의힘 부터 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딴 헛소리 할 필요가 없고 딱 하나만 하면 된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제 날인하는 것만 선관위 않게 받아내면 내부트가 뭡니까 아이고 한동훈 할아버지 이랬고 나설 겁니다. 아이고 한동훈 씨 이렇게 하고 나설 겁니다. 그런데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견 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하고 지혜로운 것은 다르거든요. 똑똑한 것하고 지혜로운 것.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머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우직하고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그거를 이 사람한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한동훈과나 그냥 윤석열과나 그게 그냥 50부 100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 일면 톱뉴스를 보고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여러분 보시기와 이원석 검찰총장 신년사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을 정쟁화하고 있다. 제지하면 벌받게 할 것이다. 그래 제지하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여러분들 화난 천지에 선거 부정을 아홉 번 저질렀는데 검찰이 그 방대한 공공수사부라는 조직에서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않고 모든 뭡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다 그냥 쓰레기통이 쳐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인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냥 검사생활 잘하다가 줄 잘 잡아가지고 고검장 뭐 이렇게 여러분들 되면 지검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정간예후받아 수십억 챙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선거사범을 여러분 수사한 데가 검찰에 공공수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부정선거처럼 중요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죠 잔챙이들만 그냥 뭐 선거 과정에서 밥 사준 사람들 이런 사람만 잡아드릴 거지 이 조작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를 그래도 여러분들 밝혀낸 데가 어디입니까 10월 10일 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이 뭐를 발표해 선거입니까 선관위가 운용하고 있는 전산장비 100대 가운데 4대를 여러분들 가상해킹을 여러분 구성해가지고 접속해 보니까 첫 번째 사전투표지를 얼마든지 외부에서 제조 생산할 수 있고 두 번째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 유령사전투표자 수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세 번째 선거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걸 대한민국 검찰이 찾았습니까 그걸 국정원이 찾아온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정원은 여러분 간첩 때려지 않는다지 대한민국 검찰은 공공수사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선거사범을 수사하게 되어 있는 그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선거사범을 여러분 한 번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이나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다 적시검자들이 한 이야기죠 너 그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죄지하면 벌밖에 할 것입니다 얼마나 멈니까 신문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지 나라가 완전히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의 똥통같이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똥통입니다 똥통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찌는 다 도덕질하면서 류건이 주필이 윤과 박의 화해는 자유진영 보건 신호탄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류건이 주필이 부정선거 문제를 좀 다뤄주면 참 좋죠 자유진영이고 나발이고 선거 부정이면 다 망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은 2차 한국전 한국전 싸이공 최후의 날을 막아야 된다 내년 총선은 2차 한국전이죠 한국전쟁의 여러분들 핵심이 뭡니까 부정선거를 막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의 어른들이 어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 소장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공정한 재판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권영세 13대 이승만 기념 사업회장 취임 대한민국은 이승만 해안으로 세운 국가다 그냥 구역질이 나오는 겁니다 권영세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여 표 차이로 간신히 당선된 사람이 권영세 용산구 군팀당 국회의원 1959년째 어김없이 서울법대 출신인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형철 공군중장을 비롯한 몇 분이 국힘당의 요청에 의해서 공명선거 안심투표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 돼가지고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전투표 까라 두 번째 qr코드 대신에 바코드 사용해라 세 번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라 선관위가 세 가지 요구 가운데 첫 번째인 사전투표 먼저 까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김기현 당시의 원내대표가 길길이 날떠가지고 2월 28일 날 2022년 또 2월 28일 날 기자회견을 개최해가지고 선관위를 압박하기로 그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그걸 만류시킨 사람이 누군가니 권영세입니다 권영세 제가 여러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관위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 첫 번째 사전투표 까는 것만 받아들이고 qr코드 바코드로 바꾸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것은 그냥 포기해라 그렇게 이름 한 사람이 권성됩니다 대한민국 이승만 해안으로 세운 국가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름 유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백성들이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 신분으로 찾아주는 인간이 우남 이승만이잖아요 우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뭘 이름 한성 감옥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있는 겁니까 우남 이승만이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한성 감옥에서 조선민족이 애국의 여러분들 유배되어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그 흠악한 세월을 다 참아내고 모세처럼 애국의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가난으로 여러분들 이끌었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 조선 500년을 포함해서 5000년의 노비 생활의 여러분들 지도 있는 한민족을 한반도 남쪽 사람들만 끌고 나와 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이승만 기념 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박물관을 만드는 사업이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유지의 최고는 내 사랑하는 조선민족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참정권을 가진 민주시민 자유시민으로 만들어진 그 은인이 그 은공이 우남 이승만의 공입니다 이승만 기념 사업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요지는 참정권 박탈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하는 겁니다 군영시에 가서 잘 해보시오 정동제일교회가 이승만 기념판 건립의 2억 원을 쾌적해 내기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네요 기독교인들이 한 1천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참 나라가 이렇게 백척간 뒤에 서 있어 가지고 국민의 신분이 자유인에서 노예인 신분으로 떨어지는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어서 때로는 피해감도 느끼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국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선관위척에 굴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저는 대패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9분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선거의 양상들이 가장 고도화돼서 4월 10일 총선에 적용될 겁니다 최소한 사전투표율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율 뻥튀기와 여기서 확보된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 329만 표 이상 정도를 이런 투입해 가지고 그냥 국힘이 대패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패하기 이전에 200석이 그냥 거의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언론에 유포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선관위의 이런 하부기관 여심이니까 이런 협조한 방식으로 여론 조작이 이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0석을 더불당 단독으로 여러분들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이런 참패가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서는 견디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모욕감과 그냥 조리돌림을 계속 시킬 겁니다 본인이 나가도록 걸어서 나가도록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전개되는 것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는 그냥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선거 문제가 본인의 재임 시기 재임 동안에 해결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그런 과제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는 많았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본인이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정권 인수위원회 관련 그런 기구를 둘 수도 있었고 그 이후에 세 번의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 전 후에 선거 공정성 여러분들 촉구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사석이나 공석에서 발신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본인 재임 기간 동안에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절실함이라든지 절갑감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버렸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선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런 믿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그런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신년사의 따뜻한 정분이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국정 어젠다가 제대로 결정되지 못하고 집권 3년차가 벌써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계획을 갖다가 노동계획을 갖다가 그다음 우왕좌왕 영업사원으로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거의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안 밝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민간인들 가운데서도 2020년도 4.15 총선을 넘어가지고 더블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야합해서 후보별 득표수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만들기 위조 투표지 투입하기 등을 통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해왔다는 것이 제야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서 완전히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밝힐 게 없을 상태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9분의 부정선거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총선에서 대표했을 경우에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대다수 사람들 양식 있고 사심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예상 가능하고 많이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함구하고 침묵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함구와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대통령이 모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소상히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소상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함구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대통령의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4기 세력들에게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데 윤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2022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시를 통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만일에 선거 부정 문제를 척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판단하셨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하늘이 준 저료의 기회였습니다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바로 여러분들 전산 장비를 압수했으면 그게 로그인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특별수 조작이 여러분 금시에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시위를 끌었고 국민의 힘도 상당히 늦게 여러분 이례적으로 늦게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에 대통령 반응도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민요한 씨의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변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제 양반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야단 법석을 띄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부정선거의 초점으로부터 국민의 이목의 집중을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든 전후 상황이야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은 본인이 어떻게 당선됐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는 총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고 그 가운데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120만 표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120만 표 약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로 여러분들 각각으로 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기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좌파 측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날이 올 겁니다 최상사는 인과응보고 신상필벌이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국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화살이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은폐한 그 책임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할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피할 수가 힘들 겁니다 대통령 나름대로 계산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정도를 걷지 않고 국민의 안의와 국민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이럼 직접 연결되고 국민이 노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라가 자유국가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침묵과 무관심과 무대응과 은폐라는 것은 실로 한국인의 한 사람은 너무나 빼앗은 그런 역사의 변곡점에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에 국민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맡은 다음에 완전히 합바지하고 바지사장 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에 여러분들 얼굴 마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하나 정도 관철시켜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통령인 겁니다 나는 실로 실망감을 느끼고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는 겁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계급이 탄생되는 것을 눈앞에 목둬야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침묵하고 은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책무 가운데 어떨은 국가를 보위하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건 외부의 적이건 간에 적들로부터 체제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통령의 책무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윤 대통령이 철저하게 반기하고 책무를 내팽기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분노를 하게 되면 뒤 없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조갑재와 정기재와 이준석과 하태경이 선거 부정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지만 10월 11일 국정원 감사는 선관위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거짓말을 해왔던 것을 우리 함께 말해준 겁니다 선거 결과도 바꿀 수가 있고 사전투표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기도 외부에서 얼마든지 이런 불인따 할 수 있는 것을 국정원이 밝혀낸 겁니다 kbs가 여러분들 핵심은 피했지만 메인 아홉치 뉴스의 4번씩이나 여러분들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파 시민들 가운데 60% 정도는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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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투표지 방지의 결정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조차 여러분들 관절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할 수가 없으면 그것까지 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 우리가 무슨 대통령한테 무슨 밥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 살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가 여러분 공정하게 좀 실시될 수 있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여러분들 국힘이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좀 상시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10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 절차에 대한 개순안을 내놓기 전에 제가 아는 한 12월 25일 날 처음으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의 말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합의를 받는데 한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위조투표지 제조의 필수적인 그런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했고 선관위는 계속해서 위조투표지 제조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쏙 빠진 개순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선관위가 승리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사소하게 보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저는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에 이름될 그런 정체를 잃어버리는데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학교로 봅니다 국힘이 질길지도 못하고 모질지도 못하고 악착같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냥 물렁물렁한 인간들인 겁니다 그들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국민들을 구하는 일인 것을 그들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총대를 매냐 내가 왜 선관위하고 척을 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도 지금까지 9번의 이름들 공직선거에서만 마찬가지로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게 되면 선거는 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9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이 가능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서브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덕분을 조작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더블당이 200석을 훨씬 넘게 된 단독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선이고 탄핵이고 모든 게 여러분 지금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한 체력들이 국회에서 이런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약과에 불과할 겁니다 그 세월을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런 지하에 살아야 된 겁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뭐가 여러분들 남아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역사적인 해안을 못 갖춘 그런 국힘의 거지 떼그리 같은 인간들이 그걸 포기한 겁니다 너무나 빼아픈 일인 겁니다 이제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봤듯이 민초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표를 너희가 왜 도독질해 가냐 너희가 뭔데 위조투표 이렇게 만드냐 투표관리관이 그냥 투표소에 있을 건데 도장 찍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걸 인쇄로 하냐 이 인간들아 집 하나 팔고 자동차나 팔아도 개인 인감을 뭡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지 어느 인간이 인감을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 이미지를 뭡니까 인감도장 가름을 쏜 인간들이 어딨냐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선거 없습니다 다음 선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1월 1일인데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가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게 망하는 일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4월 10일 선거 이전에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거 항의를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 오는 투표자들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 찍어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고 그거를 관철시킬 그런 용기나 기계나 행동력이 우리한테 없다 그러면 그냥 애들하고 같이 노예로 사는 겁니다 개뜩같은 세상에서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대통령이 악과 타협하고 국민의 힘이 이름 악과 타협하고 주요 언론사들이 다 악과 타협한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 악의 타협은 국가가 엄청난 적들로부터 침략당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꼭 탱크와 야포와 총을 동원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장비와 위조투표지를 동원해가지고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일이 제도화되는 그런 나라로 한국이 접어들게 된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국민들이 그냥 그 당시에 나라 일을 맡았던 사람들만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들도 무관심했고 국민들도 비급했고 국민들도 이기적이었고 국민들도 무심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참정권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참정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저런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새로운 계급은 러시아 혁명 당시에 여러분 렌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계급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야합해서 선거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세력들이 결국은 선거 부정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리우클레스라는 여러분들 그런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체제인 중국 공상당과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계급이 있는 겁니다 북한도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 계급은 특정 지역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86 운동권 세력들과 선거 부정에 직접적으로 조력했거나 관여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선거 부정 세력들이 생길 것이고 그 부분에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총직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세력들은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신과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강제력입니다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세금 조세 준조세 규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옥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속하지 않는 더 아드스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탈하거나 약탈하거나 지배하는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호는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완전히 나라의 체제라는 것은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이 선골이 되고 그 밑에 진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노비까지 그렇게 개청화되는 그런 사회로 아마 접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 남을 게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사람을 이러면 심을 겁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5천 명 여러분들 공무원을 잘랐습니다 그리스가 2012년도에 재정위기 때 어마어마한 이런 공무원 수를 잘랐습니다 왜? 공무원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실주의로 뭡니까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아는 아름아름으로 그리스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부정선거 세력들이 일당 세력이 되게 되면 요직들이나 좋은 자리는 다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 사람을 심을 겁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25개 자리에서 24자리가 더블당이 차지했습니다 모두 다 부정선거로 이룬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20개 자리를 호남권 사람을 다 채운 겁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처갓집이 호남이라야 구청장 자리를 하나 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서울시 광역구에 지역구 110석 가운데 100석 정도를 뭡니까 예 더블당이 차지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호남권 인산일 겁니다 그렇게 해 먹는 겁니다 선거 부정 딴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헤쳐먹는 겁니다 그게 선거 부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거 부정을 통해서 우리끼리 헤쳐먹는데 헤쳐먹기 위해서 이런 뭐가 필요합니까 외시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역사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집안에 영화를 부리는 인간들이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말았습니다 일본이 왔을 때는 일본에 줄을 대가지고 뭡니까 영화를 구하는 사람이 어마하게 말합니다 조선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그게 많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에 줄을 대게 중국 공상당에 줄을 대가지고 그냥 나라를 뭡니까 중국의 밑바다로 집어넣겠죠 나라 없이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민법을 여러분 잘 만들어가지고 한쪽을 뭡니까 한 3천만이나 5천만 바다 대면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연변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은 그냥 참정권을 빼앗기는 데 거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자체가 와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거에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름들 이익을 극대화해서 대중들이 죽어나가든 국민들이 죽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한쪽을 2천만 3천만을 받아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도 저들은 끈적도 안 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익만 되면 되니까 우리한테 이것만 생기면 나라고 먹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과격하다 생각이 들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인민들이 죽든 간 게 없는 겁니다 인민들은 그냥 개돼지도 아닙니다 그냥 소새끼도 아닌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시리아 여러분들 내전이 11년째 계속되고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시리아 내전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북부지역까지 여러분들 난민 캠프를 보면서 나라가 저렇게 망가지면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나구나 선거에서 제어되지 않는 강제력인 여러분들 정치권력 새로운 이런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죽어나던 일은 그게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으면 그냥 그 나라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때까지는 몰아붙이는 겁니다 수탈하겠죠 베네수엘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수백만 이런 나라를 떠나더라도 아무 관계 안 한 겁니다 너걸 떠나면 떠나라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악과 타협한 그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유지했던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그 여름 역사적 분기점이 4월 10일 총성이 될 것이고 그 역사적 분기점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통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투표함에 수선을 얻지 못하도록 그거를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거를 국힘당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도 협조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진짜 망할 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그거 하나 그 이런 버튼 하나 정도로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구렁통에 빠지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거를 못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앞이 안 보입니다 kbs가 보도를 하고 국정원이 감사활동에서 그렇게 낱낱이 이러면 밝히고 민간인들이 이러면 3년 8개월을 헌신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 세력의 뱃속이나 발바닥 이러면 손바닥까지 이러면 다 파헤칠 정도로 창작까지 다 파헤칠 정도로 부정성을 다 밝혀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윤 정부가 전혀 안 움직이겠다는 건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전혀 안 죽여야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이러면 목소리를 높여온 자유라는 것은 그냥 자기 개 잘 키우는 자유인 모양이다 국민들은 개보다 못한 모양이다 국민들이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들 뭡니까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데 아무 방구가 없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크게 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하겠죠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이름들 난해져 가지고 모두가 다 악과 타협 해 가지고 누구도 손에 피를 묻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이렇게 손자 손주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를 이 기성세대가 완전히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또 드리고 이런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부정을 이제 3년 8개월 정도 이렇게 다루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제 무임 조교를 하신 거죠 연구 조교교를 하신 건데 이 도둑놈들 시리즈 5권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5권을 여러분들 발간 했습니다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 이걸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 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으로 좀 호기심이 강하신 분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한 며칠 사이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과 관련해서 실방송한 내용들이 너무 기니까 짧게 잘라가 이런 방송을 내보내니까 여러분께서 단톡방 같은데 좀 확산시켜 주시고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박사 일이 아니고 그냥 내 일이다 우리 자식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첫날부터 너무 좀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게 돼 그만큼 제가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자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들 일찍 그렇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